동물농장 너 때문에 지금 동네게들 다 지쳐지고 어떡할 거야 이거 동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만 기다리고 있어. 텐트 치고 올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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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바람 안되네 살 것 같다 바람 시러 사탕 사탕 매콤핀 사탕 파 심산 고춧가루 박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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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냕 돌 usurp 고추 결 varios thymus 고춧가루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왔어 어? 친구 간대 추워서 잠깐 왔대 유아 너 때문에 동네 개들 다 짖어 지금 동물농장이야 아주 너 때문에 지금 동네 개들 다 짖어 지금 어떡할 거야 이거 민폐야 민폐 알아 내가 만들어주면 대박이지 않냐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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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처음이였거든요 구독자분 촬영하는거 구독자분 두 번 만난건 또 처음이야 이렇게 변수가 있으면 되게 재밌는거 아니야 더 잘 어울 habit했으니 짜장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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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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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잖아 욕심쟁이야 저도 먹고 싶긴 하지 조금만 참아 괜찮지만 아빠가 맛있는거 많이 해줄게 도둑이 양파 도둑이 저희는 이제 텐트만 남기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정말 봄은 봄인가 봐요. 랜턴 주변이나 화룻대 주변에 하루살이 같은 조그마한 벌레들이 이제 슬슬 보이는 거 보니까 겨울이 이제 끝났나 봅니다. 난로를 키지 않으면 살짝 쌀쌀하고 난로를 키자니 살짝 덥고 이런 시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음번에 캠핑 올 때는 좀 온도를 좀 봐야겠지만 아마 다음번 캠핑을 오게 되면 간절기 난로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캠핑도 여느 캠핑과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하루를 휴지카로 나왔고 특이한 점은 없었지만 새로운 자동차 참 신선했습니다. 항상 저는 큰 차만 타고 다녀서 캠핑은 당연히 큰 차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고정관념을 좀 깨주는 것 같아요. 소형 SUV도 충분히 커플 캠핑까지는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큰 차보다는 확실히 주행 능력 너무 재밌어서 오는 길 내내 참 재밌게 드라이브도 했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번에 그 잔나무 숲에서 봤던 구독자님을 오늘 이 캠핑장에서 또 볼 줄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도 모닝커피 한 잔 내주셔서 먹고 왔는데 참 즐거웠습니다. 좀 아쉬워요. 어제 밤에 만나 뵙게 됐으면 와인 한 잔 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나마 지금도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 확실히 좀 잠잠해졌거든요. 잠잠해졌을 때 빨리 텐트 정리하고 위아랑 안전하게 집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람 부는 날 캠핑은 정말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캠핑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